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주 두 동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더홀스 언니들, 누나들 본 적 있죠? 네. 본 적이야. 본 적은 언니들이죠? 네. 본격적인 중간 대결을 통해서 심지어 나간다, 중간에. 선생님은 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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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더걸스와 우리 변기수 씨의 지금부터 본격적인 중간 대결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 자격으로 오는 분이십니다. 까다로우세요. 까다롭죠. 박수 보내주세요. 원더걸스와 원더걸스와 원더걸스. 우리 가운데말 지르는 우 intestinal. 둘째 마리. 둘째 마리 아니죠? 몰라. 둘째 마리가 한 입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태기고 아빠고, 물을 펴주는데 잘한다 잘한다 유가에 올리려 마리 소물소물 세입니다 진짜 잃었고 아까 잃었고 잘했었고 길물이 끝내요 정말 폭발적인 호응이었어요! 기립박수! 기립박수! 여기도 지금 미래했나요? 예! 미래했어요! 경철이 친구부터 우리 오늘 인사해보도록 해요! 귀엽게!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꽃다 던지게 다행이에요! 제가 담아드립니다! 빨리 수업을 끊으러 갈게요! 난 인사 안했단 말이에요! 인교시로 들어갈게요! 이해를 못할 줄 아세요! 이렇게도 안보여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자, 모르만 배우자 배우자의 계획이었으면 딱 했으면 고맙겠는데 유치원으로 넘어간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의 평가를 받아볼게요! 원더걸스 누나들 언니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언니들 앞으로 오면 되고 우리 변기수 형아와 오빠 친구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오빠들 쪽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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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안녕! 둘! 과연 어린이들의 선택은? 둘! 둘! 자, 다음! 정윤수 씨! 네!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스물, 셋! 누굽니까? 스물, 셋! 스물, 셋! 스물, 셋! 이렇게 해서! 승리입니다! 과연 바꿀 것인지? 아니면 지킬 것인지? 바꿀 것인가? 지킬 것인가? 과연 이은혜의 선택은?